지난 한 줄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아 간이 좀 안 좋으시네요 하는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내가 만성간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일상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좋다,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안 된다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성비형간염으로 이미 진단을 받으시고 수십 년째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만성간질환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만성간질환인지 검사는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윤병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의련 소화기내과의 윤병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간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기초학습부터 해봐야죠, 선생님. 간이 여기 쯤에서 만져지나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간은 인천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그게 만져지실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간은 오른쪽 갈비뼈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복부에 여기 뭔가 단단하게 만져진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뭐가 만져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져지시면 그거는 비정상인 겁니다. 간이 크거나 아니면 뭐가 생겼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선생님 굉장히 큰 장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도 우리 몸의 한 중간입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들은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으로 가게 돼서 간에 하는 역할들은 간에 있는 들어온 영양소를 인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도당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환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해서 혈액 내에 우리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롱도의 조절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단백질, 거의 모든 단백질 알부민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혈액 응고인자 같은 단백질의 합성이 간에서 일어나게 되고 담즙의 합성과 배출을 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인 가장 모든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라든지 독성 물질들이 그런 유해물질들이 간에서 해독시키고 배출시키는,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인천에 있는 큰 공장이고 물류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성간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야 만성간질환이 구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간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급성간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를 급성간염이라고 6개월 이상 간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든지 염증이 지속되는 것을 만성간염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간암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성간질환이 지속되는 경우에서 간경변증이라든지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간질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급성간질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급성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 A형 간염이고 그 외에 약물이라든지 이런 민간요법들이라든지 건강식품에 의한 약제 유발성 간염이 두 번째고. 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간염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E형 간염 이런 간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성간염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은 심합니다. 그래서 만성간염에 비해서는 증상은 심한데 우리가 급성간염이 있으면 황달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구역부터가 되는데 일단은 몇 주 정도 고생을 하시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돼서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간질환 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급성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만성으로 진행을 가능하게 됩니다. 급성으로 왔다가 만성화되는 게 B형, C형 간염. 우리나라 환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피를 통해서 주로 B형, C형 간염은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 주상기라고 하는데 그때 감염이 되면 만성으로 대부분 넘어가고 C형 간염은 우리가 걸리면 한 70, 80%에서는 급성 이후에 만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런 B형, C형 간염들이 있고 또 만성화되는 게 지방간 같은 것들이. 지방간은 회복이 안 돼서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성간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도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에서도 술을 끊으면 괜찮은데 계속 드시기 때문에 만성간질환으로 됩니다. 맞아요. B형, C형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지방간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간경변까지 오는데 여기까지가 만성간질환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내가 만성간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티가 납니까? 증상이 있어요? 간질환에 대해서 증상이 딱 있으면 환자들이 어? 해서 간질환이 있는가 보다 해서 조심을 할 건데 대부분의 간질환 환자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고. 보통 간 안 좋으면 황달 있고 복수 차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F에서도 나오듯이 피로가 간과 연관됐다고 하는데 물론 간과는 연관되는데 간 말고도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도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곤하다 해서 간기능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간기능은 항상 정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에서도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피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과 연관된 건 아니고 그에 소화가 조금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황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피 응고 장애가 생긴다든지 복수가 생긴다든지 위장간 출혈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심하게 진행된 간질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만성 간질환의 종류들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요즘 뭐가 많아지고 뭐가 줄어들고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비염관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로 비염관념의 유병률이 한 8에서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 정도로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죠. 그때는 뭐 난리였죠. 술잔 돌리지 마세요. 뭐 그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왼쪽 편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최근 거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간암에 대해서 통계가 없어서 지금 저게 최신일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전에는 비염관념이 그래서 간암을 차지하는 비염관념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이게 옛날 거고 왼쪽 게 최근 겁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염관념에 의해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한 60% 정도로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방접종 워낙 잘 받고 계시고. 환자들이 줄어들고 치료도 잘 되고. 그렇죠. 비염관념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고 C형관념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여전히 많다. 그다음에 기타가 지금 확 늘었습니다. 오렌지색. 네, 맞습니다. 이 기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타 안에 여러 가지 희귀 간질환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간경화로 넘어가고 간암이 생기면 지방간에서 간암이 생기거나 그러면 지방간이 소실돼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면서 되는 경우들이 많는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요즘 식생활 습관이 변화와 운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만 환자들이 늘어난 것들과 관계돼서 지방간 환자들이 늘어나서 저기 들어갔을 거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저 오렌지색, 늘어난 오렌지색은 아마 지방간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간에 기름 끼는 거 그게 지방간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맞는 얘기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에 기름이 과도하게 끼를 때를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간이 지방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지방을 합성을 하고 배출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지방을 섭취를 하거나 배출이 억제되거나 다음에 합성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지방간이 생깁니다. 주로 중성기방이 간에 끼는 때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전체 간의 5% 이상에서 간에 기름이 낄 때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간에 기름이 저렇게 끼어 있을 정도면 혈관에도 기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 환자들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그런 환자들이 되는데 그럴 때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환자들이 심혈관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지방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정상간이랑 지방간을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해부학적으로 저렇게 보면 정상간은 선홍색을 찐 데 비해서 지방간 환자들은 조금 노란색을 찌면서 기름기가 낀 것 같이 보이고 간 끝이 조금 둔해 보이면서 간이 비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방간이 선생님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간은 최근 들어서는 비알코올 지방간을 가장 많이 염두를 주시는데 지방간이 가장 흔한 원인은 알코올입니다. 네,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 때문에 생기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얼마나 마셔야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코올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지금 기준으로 삶는 거는 남자의 경우에서는 하루 평균 음주량이 30g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20g 이상 음주를 할 때 지방간이 이상이면 알코올, 미만이면 비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와 있는 소주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몇 잔 이렇게 한번 돌려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주로 하면 이제 그게 소주 농도에 따라서 틀린데 23g은 54g이 알코올 양이 들어가 있고 보통 자주 마시는 한 19도짜리에서 그렇게 되면 한 50g 정도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 병에? 네, 한 병에. 요즘 또 드시는 조금 더 이제 16.7도라든지 그렇게 되면 46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음주량이 한 반 병 이상, 한 3분의 2 정도 마시면 남자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에서는 지방간이고 여자 경우에서는 반 병 이상을 드실 때 알코올에 의해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술을 드셔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지방간이 있다면 아, 이건 알코올성 지방간이구나. 그런데 선생님 저는 술은 입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지방간이 생겨요? 하시면 이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원인이 있겠네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네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우리가 지금 대사 증후군과 연관돼서 많이 생긴다 해서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대신 대사 이상에 의한 지방간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간학계에서는 인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사 이상과 연관된 지방간으로 이제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 이상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심 비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성 지방이 높다거나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낮다거나 다음에 혈압이 높다거나 다음에 혈당이 높은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자들에서는 지방간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술 안 드셔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신 분들은 그냥 술 끊으시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간질환에 대했을 때 치료는 가장 좋은 건 원인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술을 끊으시는 게 참 힘드신 분들이고 제일 어렵죠. 술을 끊을 수 있는 분들이 지방간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제가 안 되는 분들이 주로 알코올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쓰든 이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술을 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술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술이 원인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당뇨가 있으면 당뇨 조절을 하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조절을 하고 비만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했을 때는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조직에서 섬유라고 해서 상처까지 회복을 되려면 우리가 한 10% 정도를 비만 환자들에서는 빼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5% 정도를 빼면 간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게 됩니다.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볼 텐데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아까 B형이랑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만성간 질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B형은 우리가 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C형도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수혈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피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B형, C형 간염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B형 간염은 80년대, 86년대부터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예방접종 이후에 B형 간염 유병률은 거의 10%에서 한 3%까지 떨어져서 떨어지고 지금은 99년대부터 B형 간염에 대해서 먹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9년도에 나왔던 약은 내성이 심해서 장기간 드셔야 되는데 내성이 심했지만 2007년대부터 나온 약들은 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간 드시고 내성도 없고 드리기 때문에 B형 간염은 환자들이 수십 년 동안 B형 간염 약을 먹는 게 괴로워서 그렇지 약만 잘 드시면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관리가 편합니다. C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C형 간염은 옛날에 2010년도 이전에는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환자들이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도 심하고 도저히 못 맞겠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2010년도 이전에 일주일에 3번 맞았고 2010년도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를 했는데 그게 인터페론 주사가 부작용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국내에서 경구형 항바이러스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자들이 8에서 12주 정도만 약을 드시면 거의 완치율이 95% 정도 되는 효과적인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환자들은 치료도 편하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요즘은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C형 간염이 낫네요. 두 달 내지 석 달만 약을 먹으면 거의 95%에서 완치가 되는 거예요? 치료 효과만 보면 C형 간염이 낫습니다. B형 간염도 빨리 이런 치료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형 간염, C형 간염 다 이제 관리가 되고 치료도 잘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 간질환이긴 합니다만 더 악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치료만 잘 받으신다면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되지만 바이러스를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간암 발생률이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검진을 잘 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좌우지간 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방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B형, C형 간염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간경변으로 간다고 합니다. 간경변, 옛날에는 간경화 이렇게 불렀는데 정확하게 이게 경화라는 게, 경변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간경변증, 간경화 둘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 우리들이 말을 할 때 간경화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고 나면 흉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낫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낫는 과정에서 우리가 섬유조직으로 바뀌는 걸 하는데 간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조직이 생겨서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과도하게 되는 경우 간경화로 하고 간경화는 일반 간에 비해서는 일단 흉터가 많이 생겨서 조금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경화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셔도 조금 정상조직이라는 차이가 좀 나는데 간경변이 저렇게 오면, 그리고 딱딱해지면 저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흉터 같은 거라면 그 부분은 간 기능을 제대로 못하나요? 조직 소견을 보시면 왼쪽 편 정상 간의 조직, 저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 간의 조직 소견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라색으로 보이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간 섬유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상 간에 비해서 간 세포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줄어들지는 않지만 저 정도 돼도 어느 정도 간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능을 하지만 저쪽에서 저기서는 간 크기가 정상 간과 간경화가 비슷비슷한데 더 진행을 하는 경우 간이 줄어들기, 간 크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은 기능을 정상 간 세포도 줄어들고 간 자체 크기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대상성 간경변증에서 비대상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서요, 선생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경변증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대상성 간경변증이 있고 합병증이 발생한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왠지 합병증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없을 때는 우리가 평균 생존률이 한 10년 이상, 한 12년 정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사시는 경우는 거의 정상인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의해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평균 생존률이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심각하게 생존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주 중한 간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나요? 간경화 환자들은 일단은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하니까 간기능이 감소되게 됩니다. 간기능이 감소돼서 알부민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부종이 생기거나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펼액 응고인자들이니까 출혈 경향이 있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간소 혼수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벌써 여러 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간의 창자에서 우리가 간으로 가는 혈관을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에서 이 문맥에서 갔던 음식물이나 영양소가 대소가 되고 나서 간정맥,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몸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간 구조가 파괴가 되고 나니까 문맥에서 올라가는데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매가 방진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축부혈관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위나 식도 쪽으로 해서 축부혈관들이 발달되는 경우 식도나 위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하면 복수도 압력이 높아지니까 복수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복수도 하신 분들은 환자분들 보시면 아실 텐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도 하는데 그전에는 정강이 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쑥쑥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신 부종도 같이 알부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신 부종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게 마치 치매 환자처럼 헛소리도 하고 하신다는데 이것도 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연세 드신 분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간경변증 환자가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다든지 환자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혼수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잘 주무시다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간경변증이 생겼나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집에서 혹시나 자주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퍼덕이 진전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간경변증과 연관된 간성원수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으면 이렇게 해서 퍼덕이는 겁니다. 이렇게 진전이라 해서 손떨림인가랑 틀리게 이렇게 간경 환자들은 탁탁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손떨림인가는 조금 틀리게 보입니다. 선생님 합병증 얘기를 하시니까 무섭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흉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간경변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에는 흉터가 생기면 일단 회복이 안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치료를 잘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치료를 잘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흉터도 상처가 계속 나면 흉터가 심해지는데 치료를 잘하고 나면 흉터가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화라든지 간섬유가 된 경우도 치료를 잘하는 경우 흉터가 희미해져서 조금 호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라 있더라도 호전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간기능도 유지되고 좋기 때문에 간경화라고 갔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시고 흉터라든지 간경화도 호전될 수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나 간경화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네?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완전 회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흉터가 흉터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어느 정도는 심해지는 거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흉터에서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렇지만 흉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흉터에서 간암이 또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성간질환으로 넘어가거나 간경화에 됐다가 회복이 되더라도 간경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검진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만성간염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지방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경우에도 간암으로 가끔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랫동안 간질환을 앓다보니 이분들은 신경 쓰실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아마 음식들일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단백질을 극도로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돕니다. 선생님.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급성간염이라든지 이럴 때 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어느 정도 단백질을 드시는 게 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급성간염이라든지 간성온수기가 있을 때는 간성온수는 고단백을 먹거나 변비가 생길 때 간성온수가 생기는데 고단백을 너무 섭취를 하면 간성온수가 생길 수 있어서 간성온수가 생길 환자들에서는 단백질을 또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한 경우, 지금 집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셔도 괜찮네요. 최근 들어서는 또 너무 과도하게 영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그냥 보통 사람들 드시는 것 정도로 드시면 되지 굳이 막 나는 좋은 단백질을 먹을 거야 하면서 운동하실 때 드시는 그런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 드시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인 건 거죠. 간질환 환자들은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무슨 무슨 농축액, 무슨 무슨 버섯, 밀크시슬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매년마다 우리들이 약제라든지 건강식품을 드시고 오는 환자들이 간 수치가 올라가서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해 유행 따라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유행 따라서 환자들이 오면 요즘 유행이 뭔가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불필요한 약제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밀크시슬은 옛날부터 해서 간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다고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밀크시슬을 드시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시슬은 적장량 드시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는 우리들이 꼭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밀크시슬이 포함된 제재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병원에서도 처방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간이 나쁘지 않는 분들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강식품으로 막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비브리오가 창고를 하던 시기에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하셨던 분들이 당뇨 있으셨던 분들이랑 간이 안 좋으셨던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이제 여름인데 이분들은 회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지구온난화가 요즘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2, 30년 전에는 한 7, 8월만 비브리오 폐혈증 때문에 해산물을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구온난화가 돼서 해산물에 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브리오 균이 해산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수옥이 바다 물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수온이 19도 이상 될 때 그때 비브리오 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 상태로 바다 여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해를 먹어도 나머지 멀쩡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비브리오 환자, 간질환 환자들은 한 하루 이틀 내에 갑자기 쇼크 상태로 빠지면서 응급실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면서 응급실로 오서도 하루 이틀 내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1년에 한 50명, 6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번 걸리면 너무 사망률이 높아서 간질환 환자들은 해산물은 한 5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해산물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익혀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익혀서 드시는데 전에 해물탕 드시고 주말에 해물탕 드시고 그 다음 월요일날 오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익혀서 드시는데 이게 조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산물을 자제를 하시는 걸 권유로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상처를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가도 비브리오의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당뇨나 이런 게 있으셔서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그러네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 간질환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면 정상인과 비슷하게 사실 수 있고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뭐를 먹으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드시는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간성 원수가 있는 경우에서는 단백질을 제한하고 다음에 복수가 있는 경우에서는 저염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또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하시는데 지방관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적당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운동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할 수 있는 내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금 전에도 물어보셨다시피 무슨 약을 건강식품이 뭐가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은 모든 건강식품이라든지 약제는 간에서 대사를 해서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정상인들은 괜찮은데 간이 조금 나쁜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드시는 게 간에 부담을 주고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회복될 때도 간이 나쁜 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처방약을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처방약 외에 불필요하게 건강식품이라든지 민간요법 같은 것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간에 평소에 이상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얘기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수학의 내과 전문이 윤병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